때려, 경. 어? 아 왜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. 어? 내가 뭐 시발 네가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해야 돼? 어? 시발 딸발이야? 야. 내가 네한테 뭐 잘못했어? 너 때문에 알바남이라고 시간 내서 도와줬더니 시발 왜 지랄이야? 내가 지금 나한테 이 생생일이야? 내가 지금 내가 알바남이라고 줄까? 어? 어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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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